이 엄지손가락 크기의 손전등으로 밤을 나두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조명거리는 최대 1000m에 달합니다. 이것은 전체 공장을 쉽게 밝힐 수 있으며 방수 기능이 있어 비가 오는 날에도 정상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바닥에는 자석이 있어 어떤 금속에도 부착할 수 있으므로 야간에 야외 작업, 낚시 여행, 모험을 할 때도 작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동식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포트가 있어 휴대폰에 10분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고용량 인공 배터리로 한 번 충전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술 패키지 클립이 제공되어 머리에 직접 걸 수 있어 헤드 라이트로 사용, 자신을 다 전체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임으로 이급한 상황에서 창문을 깨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공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집까지 무료 배송, 10년 보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